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2018학년도 3월 학력평가 실은하시 수고 많았습니다 가나형 고2 시험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텐데 일단 해설강의 다 마쳤고 일단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처럼 점수 잘 안 나온 거일 거예요 등급컷을 보면 처참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력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일단 중요한 생각이 또 뭐냐면 점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물론 지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겠지만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쓰지 말되 무엇을 신경 쓰이냐면 여러분 수학2에서 나온 거 있지 수2 기출 문제는 신경 쓰세요 특히 함수 그 다음에 집합 함수 집합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열 문제 중요한 순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점수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학1이 재출제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수학1이 재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1이 좀 어렵게 나온 문제에 대해서 틀릴 필요는 사실 없었지만 틀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안 보일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 가형 같은 경우에는 21번 같은 경우에도 수원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확률은 올라가면 이제 고3 되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함수랑 집합이 중요해질 거라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형 학생들은 나형 꼭 풀어보시고요 가형은 나형 풀어보시고 나형 학생들은 가형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? 그 다음에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가형 문제보다 나형이 조금 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가형 학생들은 나형을 좀 풀어볼 필요가 굉장히 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이거 문제 풀 때 이제 수학1 문제는 제외를 하고 제외하고 어느 단어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 그치? 제외하고 수2 문제만 푸세요 수2 문제만 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3월 학평이잖아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겨울방학에 공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겨울방학 때 공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3월 학평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겨울방학 때 미적분 1 공부했잖아 그치? 미적분 1 공부했기 때문에 수2나 아니면 기타 수1에 대해서 당연히 못 푸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이거 15번 안쪽으로 15번 내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반성하셔야 돼 그래도 우리가 15번 내에 수1 포함되어 있지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공식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모의고사 준비한다 그럴 때 꼭 전날에 학원은 안 오더라 뭐냐면 모의고사 전날에 자기 스스로 경건하게 무언가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야자를 하면서 한 2, 3일 정도는 적어도 작년 걸 풀어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학년평가나 모의고사는 여러분 단기간에 2, 3일 공부하는 거 절대 점수 안 나와 경건하게 어떻게 마음 먹어도 어차피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하시라는 게 뭐야 중간고사 준비죠 중간고사 내신 잘 챙기시고 내신 잘 챙기시고 지금 얘들아 지금 정시파이터가 될 때가 아니라니까 고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파이터나 정시파이터나 정파 정파 이러면서 수능 준비하는 데 있는데 그러지 마 지금은 알았지 지금 여러분 내신 꼼꼼히 챙겨야 될 때고 내신이 적어도 여러분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인공공폐가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아예 포기하지 말고 지금 3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정시파이터야 정시파이터 하지 말고 내신 잘 챙기세요 알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말이지 3월 학평 2부 전국에 대해서 다 시험 안 봤어요 3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우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망쳤다고 해가지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잘 봤다고 해가지고 호들갑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렇구나 잠깐 쪽팔리고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 잘 보는 사람들도 나름도 잘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위안 삼으면 되는 거지 알았지 너무 큰 힘이 부여하지 마시고 문제도 별로 좋은 편 아니었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학력평가 대비 공부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전날 매칠 깔짝거린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나머지 해설강의 들으면서 문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? 수학 올해 나왔던 문제 말고 나머지 가형 나형 나형 가형 수2 문제 기출을 위주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사실 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2도 출제가 수능에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계속 수2를 여러분들이 다뤄줘야 한입 평가 다만 칠 거 아니잖아요 가형 학생들도 올해는 계속 수2가 나오기 때문에 가형 학생들이 수2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특히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개수 세는 문제에서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보시는 게 꼭 좋을 겁니다 알겠죠? 수고 많았고 나머지 우리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내신 잘 챙깁시다 파이팅